네, 안녕하세요. 허창구 박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많은 동성애자, 강료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양식 있는 카톨릭 지도자들이 카톨릭 대통령인 바이든 행정부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 하원에서는 지난주 Equality Act 평등법안 Equality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많은 카톨릭 주교들이 반대했던 법안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정체성을 인위적으로 규정하는 사회에 큰 해를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한 첫 번째 일은 멕시코와의 국경을 오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벽이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벽, 결혼, 낙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의 전반적인 윤리적인 벽도 점차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랜스젠더도 여자 육상 종목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트랜스젠더란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여자로 인식해서 수술 등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남성인 자신을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육상 경기의 여자 종목에 참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여자 육상 경기에 트랜스젠더가 참가하는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 실제로 있었습니다. 2017년 미국 코넥티커주에서는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이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니라 성 정체성에 따라 스포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즉 트랜스젠더도 육상 경기 여자 종목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2019년 코넥티커주 고등학교 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테리 밀러와 안드리아 이어웃이라는 두 명의 트랜스젠더가 참가했는데요. 그들이 100미터 경기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각종 대회를 휩쓸며 우승컵을 독차지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참가하기 전까지 단거리 유망주였던 다른 여자 선수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미첼이라는 여자 선수는 4번의 경기에서 모두 이들에게 졌습니다. 또 소울이라는 선수는 무려 17번의 경기에 참가했는데요. 매번 이들에게 우승컵을 내어주었습니다. 많은 정상적인 여자 선수들이 아무리 훈련을 해도 본래 남자인 이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큰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2020년 트럼프 정권의 교육부는 코넥티컷주의 정책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난주 이 판결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트랜스젠더들도 육상경기 여자 종목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은 이제 트랜스젠더들도 각종 여자 경기 종목에 참가하고 같은 여자팀에서 훈련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또 라카룸도 같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소수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수 정상적인 여성들의 권리를 박탈한다면 이것이 평등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